대학도민 만세! 만세! 사장님 만세! 만세! 전두권의 사람 만세! 만세! 서류 오빠 만세! 만세! 우리의 함성소리가 아우네상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? 예 들립니다. 저는 요간순 열사의 어류를 여받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. 영어 선생님 만세! 화이팅! 예 예 예 예 예 정말 이게 자리에 나오신 게 무슨 태극까지 소리가 드시고 유발두 열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또 강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셨구나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교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 뭐 뭐 애들 가르치라 또 여기 나온 여러분 만날라 대학도민 만세 부를라 이제 뭐 토구인 만세 또 부르러야지 우리가요. 그죠? 당연합니다. 맞습니다. 자 이렇게 표현하면 늘 그런데 우리가 저 독립기정말 앞에서도 한번 허극을 했거든요. 맞습니다. 내 말은 우리 참 소년들의 애국의 정신이 여기 다 숨어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부를 노래는 뭔가요? 이 소녀의 작은 목숨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예 우리 낭만 불러요. 부르면 우리 낭만 불러요. 바람드 힐링기정말 아주 미리 떠올라 맘 사냥의 말을 해줘 그 참밭 참된 나에게 날개를 흘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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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 다 spaces에서스 SaaS 널 채워뻬 흘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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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뻬菜 다 spirituality 만동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